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천입니다. 2022년 7월 7일 저구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전해상과 해안 그리고 경상 내륙에 1500피트 미만의 하충원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은 남해상과 남해안의 햄으로 인하여 5km 미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서해상에서 30노트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동해상과 남해상에 햄으로 인하여 5km 미만인 곳이 있겠습니다. 남풍으로 인하여 남해안까지도 시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삭빙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난류는 오전까지 전국 대체로 보통 난류, 낮에는 약한 난류, 저녁부터 다시 보통 난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 서부와 충남 북부는 오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강수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레이더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전국적으로 3000피트에서 5000피트 내외의 구름으로 흐리겠고,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1500피트 미만의 낮은 구름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위험 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서해상에서 거스트 30더트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상에는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